자 이 코인은 코인 수가 2천만개예요. 지금 시가총액이 한 6, 7억밖에 안되는 코인인데 WIF가 이틀만에 2조 2천억 정도 찍으면서 대박이 났습니다. 예 그 코인 테마로 나온 코인이거든요. 그래서 이 코인 완전 진짜 대박날 것 같아요. 예 그리고 유튜브 중에 고수님이라고 있는데 그분이 이 유튜브 추천하시더라고요. 예 그분이 수행원으로 지금 일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. 그래서 제일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다른건 확인 안하고 저도 좀 샀거든요. 그랬는데 여기 보면은 가장 중요한 게 이겁니다. 예 어떤거냐면 개수가 2천만개에요. 예 2천만개. 비트코인 개수다. 그래서 코인이 아주 잘 될 수 있다. 예 그렇게 보고 있는 코인입니다. 이건 다른 것들은 다 10억개에요. 시브햇 이라든지 뭐 봉크햇 이라든지 이런 코인들도 당연히 가지만은 이 코인 숫자가 적기 때문에 아주 강한 파괴력이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. 예 그리고 차트 보시면은 그리고 nft도 할 거에요. 차트 보시면 알겠지만은 코인이 안 떨어져요. 이게 코인이 WIF 같은 경우에 코인이 두달만에 2조 찍었거든요. 거의 페페급이거든요. 그런데 코인이 올라가기만 하고 살짝 조정 받으면 누가 팔질 않아요. 이 코인이. 다른 코인도 마찬가지에요. 이쪽 코인들 모자를 쓴 코인들은 굉장히 좋다. 그래서 이 코인 눈여겨보셔라 라고 말씀 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